첫 번째로 첫 번째로 군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군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보통 소요라고 해요. 소요 이렇게 생각하자. 같은 개념 대체 비슷한 개념 소요 쓴다. 야 그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소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자원을 동원한대요. 국가의 자원.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군대에서 돈 써야 되면 국가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돈 쓸 일이 뭐 있어? 외국에 좋은 목이 있으면 사가지고 와야 될 때. 그럴 때. 됐죠? 그 다음에 동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 동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달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군수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분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수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수 자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군수 관리를 보게 되면 장비, 물자, 시설, 자금 및 용역 등을, 용역 등의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등립률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됐죠? 자 여러분 경력 공부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거 뭐 말하는 거지? 효과적. 결과와 목표의 일치. 우리가 목표한 것과 우리가 목표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한 결과의 일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능률적이다라는 말은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조달의 과정에서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한번 쓰이게 될 거예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거지. 우리가 투입한 거, 인풋. 인풋 대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려고 하면 아웃풋이 커지든지 인풋이 작아지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 전체값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니까 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군수지원이야. 군수지원. 군수지원은 작전활동 및 부대 운영 유지에 필요한 보급, 정비, 수속, 군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급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도 해야 되고요. 수송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는 정비, 이거는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랑 큰 상관이 없어요. 수송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운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만든 건 뭐야? 이게 되겠죠. 보급, 이게 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정비하고 수송도 우리랑 보급하고 연결이 되죠? 아닌가? 정비할 때 부품 같은 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급부터 줘야 되잖아요. 됐죠? 수송할 때도 마찬가지. 타이어 떨어졌습니다. 그럼 보급부터 줘야 되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군수관리와 군수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지? 실제로 공급해 주는 거. 군수품을 지원,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관리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물자를 뭐하는 거다. 계획을 세워서 물자를 제공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 물어볼 수도 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사람한테는, 여러 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군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사람한테는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그러면 군수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육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군수사령부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조금 더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자, 군수가 뭔지를 봤다. 그러면 군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어떤 물건, 물자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물자나 용역이 뭐가 되냐면, 군수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수품. 됐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 부대와 육회 공군에서 사용 관리하기 위해서 획득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봅시다. 물품을 말함.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 물품에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 나와.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조달되는가? 됐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군수품의 조달은 이거 기억해야 돼. 지금은 앞에다가 내가 쓰지 말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보자. 자, 보세요. 군수품 조달은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효율입니다. 기억하세요. 인풋본의 아웃풋이야. 됐지? 나중에 가서 는 적가는 어때? 인풋본의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해야 되세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일괄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됐지? 일괄구매, 이걸 중앙조달이라 그래. 그래서 조달의 종류가 세 가지, 다섯 가지가 나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중앙조달.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군대 전체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군대, 우리나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 육회공군 전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 그거 일괄구매하는 거. 중앙조달. 됐지? 그 다음에 소요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거 있다. 이렇게 됐지? 자, 소요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소비, 사용. 됐나? 그러면 소비 사용하는 데서 소비 사용하는 그 부대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면 뭐야? 그거를 부대조달이라고 얘기해. 됐지? 그 다음에 조달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우리가 많이 들락날락해야 되는 데일 수도 있어. 조달청에서 요청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을 조달청 조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있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국내조달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국내조달 방식이 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중앙조달. 두 번째 뭐가 있다? 두 번째 부대조달. 세 번째 조달청 조달이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국외조달은 뭐가 있습니까? 해외조달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나와. 됐지? 그럼 요렇게 보자. 그러면 군수품의 정의 나왔고 그 다음에 군수품의 일반적인 조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달과 구매의 차이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조달과 구매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요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됐죠? 조달, 구매. 범위가 누가 넓어? 조달이 넓지. 됐지? 그럼 조달이 넓으니까 그러면 아, 이거네. 조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구매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은 우리가 구해오는 거예요. 조달은 구해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자. 조달은 구해오는 거. 조달은 구해온다. 구해옴. 구매는 뭐냐면 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오. 됐지? 그러면 구해온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구해오는 거는 만들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대에서 필요한 거를 뭐한다? 군대에서 직접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까 조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깥에서 사가지고 오면 뭐다? 그럼 구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고 조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물자와 용역, 자금 등을 뭐하는 거? 구해오는 거다. 뭐 만들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가지고 오는 만들어 오는 게 뭐냐면 조달. 그 다음에 사가지고 오는 게 뭐다? 그게 구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달 안에 뭐 또 들어있어? 구매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 보세요. 구매 행위 전부터 비용 평가와 품질 테스트 등급 사양을 확인 등에 구매 이전의 행위와 구매업체 선정 과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뭐다? 이게 조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는 조달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군수직이 맡아야 되는 건 구매를 맡아야 되는 거냐? 조달을 맡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건 조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이 조달의 과정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매, 우리가 지금 구해와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 그 아이템을 파악을 한다. 됐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사가지고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매 사양을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대상업체 선정은 선택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면접관이 뭐 물어볼 수 있냐면 야, 이거 업체 선정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기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됐지? 이것도 뭐야? 기출됐던 그 문제 중에 하나거든. 뒤에는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 뒤에는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계약서 작성하고 발주서 작성해가지고 구매품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면 조달이 끝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 대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여러분들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이죠? 군수품의 조달은요. 군수품의 조달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뭐가 된다? 이게 지우개 어디 갔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업체를 선정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대체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효율성이 뭔데?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기억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 있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효과,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효과,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효과, 성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효과가 동일하다면 비용이 작아지면 효율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분수잖아. A분의 B. 됐지? 그러면 위에는 3으로 똑같은데 밑에 게 10일 때 하고 5일 때를 생각을 하면 5분의 3하고 10분의 3 비교하면 5분의 3이 훨씬 크지요? 됐지? 그러니까 비용이 작아지면 뭐야? 효율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겠네? 저렴한 걸로. 됐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용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효과가 높은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